빠아 지산문에 이스님 안녕 거기서 형이 왜 나와 안녕하세요 응 왜요 도복 기본 룩인데 이게 눈, 테러 맞을 일이 있나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는 거지만 태권도복 진짜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하단 톡 원 아니 야 어퍼 왼 어퍼 포스리가 확정 로하 투 차스카 이 빰 실패 이런 파랑이 흰띠일 수도 있죠 너무 그러지 맙시다 차스카이 끝나려나요 굿바이 헐 헐 차 스카 하단 톡 아미 그걸 흘리시면 아 괜찮아 괜찮아 내가 잘못한거야 너무 뻔했어 벽광 이런 세상 아프잖아 세상 아프잖아 헐 헐 헐 노우 사망 헐 헐 헐 헐 헐 로하투 로하투 톡톡 밟고 톡 꽝꽝 굿바이 로하투 로하투로 잘 날라 먹었죠 오 예아 원 아니야 샤프 아니 그게 왜 횡을 따라오죠 샤프라서 그런거에요 빰 빰 팝 팝 원 투 포 아니 상단의 필붓 나이스 슈 돌 좋았네요 엘캔 엘캔 플래싱 하단 톡 이런 노우 아니야 노우 사망 로하 투 차 스카이 이때를 위해서 아까 로하토를 미친듯이 심어놨던 겁니다 삼문이 형 이런 톡 로하 톡 에어레이드 이런 이런 짠 뭐죠 헐 이거 지금 올거에요 아니 허허허허 뭐죠 왜죠 뭘 잘못했지 운영 진짜 잘했는데 쩔게 했는데 오우 그걸 내어드리네 슬픔 미클 안되구요 원 로우 원 슈 돌 쓰다가 슈 돌 나오기 전부터 이미 앉아계셨어요 어째서죠 빰 빰 펴펴 아프죠 웬플라가 확정입니다 슬프게도 말이에요 엠플라 놓칠뻔 했지만은 마지막에 마지막 순간에 잘 넣었구요 에이앙 실패 죽고 아직인가 왜 아니야 다행이죠 에이앙 이타가 들어가는 발목이 이타가 딱 들어가네요 로하 투 로하 투 톡 왕 발목 투 원 투 원 투 발목 굿바이 허허허허 뒷플라 펄려지는 판정 넣었던데 펄리는 꼴을 못봤네요 그렇죠 원 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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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덮어 상당히 그 진짜 너무 쩐다 부러워 톡 빰빰 아프다 바둑창 각태죠 해 밟고 안되네 어 양손 늦게 눌렀어 죽고 힌디만 너무 선명하다 보기싫어 힌디만 너무 선명하다 보기싫어 미클 시도는 좋았는데 어퍼가 확장이죠 헉 커맨드는 뻥발 넣어놓고 버튼은 오른손 눌러주는 정도의 센스 아니 그게 왜 하단 톡 카운터 나이스 차스 카운터 하 어퍼 딱 베 하 호 호 샤프 미들하이 좋았구요 빰 빰 발목 투 에어레이드 이타 발목으로 메모리 쾅 한 번 더 포플 투 빰 이런 톡 톡 아 상 아니 상단 회피 쿼킥 상단 회피가 있냐 충격인데 꽤 많이 충격이에요 죽어가는 중 로하 꽝 나이스 카운터 파워크래쉬를 썼었던 것 같아요 밟고 팜 팜 팜 포스리 굿바이 잘 참았다 와 궁디 팡팡 으로 보내드립니다 메 무리 아니 아니 이게 안 맞아 궁디 팡팡 정확한 타이밍에 싹두기가 이해를 해주고 있죠 와 밥도 진짜 각혠인데 너프를 이만큼 먹었는데 여전히 상대하기 어려워요 음 밥을 다 드셨으면 하는 말인데 카마 요구하면 경고 후 밴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가요 그 정도로 진짜 끔찍해요 왠어퍼 원 투 나이스 퍼플 하단 아니 그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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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문희형 그거 너무 반칙이잖아요 이런 개소네 딜교 개소네 퍼스리가 확장인으로 보여있네요 돕기 좋았구요 슈돌 어퍼 이런 퍼스리 원 투 미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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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러온 다음에 엄청 느리게 쓸라를 쓰셨어 저게 돼? 로화 꽝 에이 양양 잡기 짜잔 뭐하는거 웨이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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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왜 뭐죠 왜죠 펴펴 나이스 끝난건가요 잘 모르겠네 궁디 팡팡 굿바이 오우 오늘은 이터널 마감 그렇군요 슬프네요 쿵 원 투 풀 원 투 미들 어 다행 보고싶으셨나요 어퍼 슈 도 이란다 쩨착이 안달고 원 투 미들 톡 톡 어퍼 아니야 원 꽝 꽝 대시 슈돌 톡 수 와 방금 덮어나오고 있었어요 보셨나요 수 이 괴물 이 괴물 괴물 하다 아니 아아 죄송합니다 아니 그게 저 형 형 형님 형님 그게 아니 잠시만 여 왜 저어 죽는다 죽어 이런게 다 맞아요 기다렸다는듯이 파워크래쉬로 메모리 헬로우 엘리트 파일럿 어퍼 까는 타이밍 나빴다 슈 더 헐 어 다행이죠 상당히 피가 없었어요 파파 대쉬 밟고 아니야 바락광 노우 노우 죽고 퍼플 원투 캑터스 안되네 죄송합니다 아니 원플라 심리전세 계속 뭘 내미시네 왜그렇지 로렉스님 어서오세요 메카 청룡 드디어 축하드려요 짝짝짝짝짝짝짝 엘리자 주케인데 화랑이 너무 높은데 방법 없을까요? 어 화랑을 폐작하시면 됩니다 엘리자로 올릴 자신이 없다면요 화랑 주케 하기 싫은데 네? 이미 주케인거에요 이런 어퍼 이후에 어퍼 심리전 너무 잘 쓰셨잖아요 훌륭하시네요 아 하단 이런 하단 하단 나이스 아 하ど 흐어어어어어어 어어 이럴어어어어열 헤어어어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했네 아니 밥 진짜! 밥! 흐에에에에에에 나이스! 역가드! 실패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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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해냅니다 이제 차기 카운터 좋았구요 에이앙 벽에 다 없나요 딱 탔죠! 나이스! 뭐죠? 뭐죠? 왜죠? 나이스 카운터! 굿바이! 센스있게 시계뱅신 약간 했죠? 원잽! 호! 방금 버그 터졌음 방금 버그였음 아니 기합소리 나가면 뭐가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좌체만 하면 어떻게 이 바보야 하아 진짜 미치겠네 꽝! 포플! 톡! 실패! 슈! 돌! 나이스! 토플투째 벽꽝! 예아! 좋아요! 좌첸 밟고 아니! 하단! 톡! 안피해져? 파이널 라운드! 파이널 라운드! 포플! 로우로! 미들! 미들로 계속 패드립니다! 혼나요! 아니야! 왜 못 일어났어! 톡! 못 피하네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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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음 나이스 흐흐흐흐 백돼시 대시 슈 돌 깔구요 차스카 안나감 어퍼 슈 돌 아니야 왜 카운트 뭘 내밀었으니까 카운트지 바보야 하긴 정답 하단 아니야 원잽 개다리 투 이런 안되구 로 아니야 죽어가는 중 원잽 백돼시 싫어하여 포플 툭 다행이죠 뭘 내미셨기 때문에 카운트로 맞으셨어요 밟고 톡 포플 촤스카 어퍼 나이스 좋았는데 벽에 닿나요 개투 역가드 굿바이 오우 개투셋 미슈가 안들어가는 각도였거든요 하단 톡 아미 아미 왜 저기 확정이지 이해가 안되네 타피아 화장창 하단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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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하하 보내 들어왔다구요 무슨 돈에? 문..웬 돈에? 캑타스 좋죠 샤프 로하 톡 폽 쓰리 원투미들 원투미들 한번더 발목 발목 2달러 도네이션 땡큐 아깝다 차스카 은하누리님 어서오세요 원투로 하투로 안되네요 원 차스카이 좋았다 갓블레슈 갓블레슈 슈 돌 굿바이 도네이션 알리 타히르 땡큐 퍼 2달러스 도네이션 도네이션 유얼 도네이션 땡스 땡스 갓블레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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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운드 1 파이트 얼마 이하 는 도네이션은 거기에 안 뜨나 로 하 밤 원투 툭 포 상반이 아니야 헐 헐 아니야 헐 형님 형님 아니 설정해놨어요 고질라님 어서오세요 에이앙 실패 하단 이런 말로만 하단 그러지 말고 좀 막자 어 매크로야 제발 좀 막아 봐 헐 몬다님 매크로야는 오늘도 공공웁니다 게 투 샛 미 슈 앉으세요 나이씨 그바이 아직 발목 그바이 3문이형 여기서 이러시면 안됩니다 로 원투 하단톡 차 스카 발목 토플 원투 이런 원투 따닭 툭 꽝 꽝 밟고 아니 그걸 어떻게 막아요 삼문이형 방금 보고썼죠 반칙임 죽고 하ㅜ 아직 살았나 죽고 정지 철권 강력하져 허!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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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허허허허허허허허 이걸 막아내네요 보내 메세지는 Much from love Korea 아, 캐나다 카운터! 끝났죠 굿바이 보내 메세지는 Much love from... 캐나다 헬로우 캐나다 클래쓰님 어서오세요 밥 때리기 너무 좋게 생겼어 근데 실제로 잘 때려지진 않아요 아, 더 도네이션 I left for a foreigner worked correctly but mycro did not hear it That's okay, I'll just say Much love from... 캐나다 어어어 God bless you I need to follow 원 잽 슈 돌 아니 그게 왜 잡죠 포스 아니야 차스카 안되죠 차스... 이런 아니 원포 가드 한 다음에 저... 아니 저 아무것도 안했는데 이렇게 되면 좀 억울해요 저는 렉을 걸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방금 진짜 위험할 뻔 굿바이 엘리트 파일럿 음 쨔차 기 슈 돌 아, 다행 삼모니 형이 엄청 침착하게 하시죠? 호호호호 저 사이에 백데시 한 다음에 앉았어 괴물 괴물 어떻게 이런 걸 괴물이 누가 이런 괴물을 던전해 풀죠 샤스카이 좋았구요 셋업 나이스 여기서 결정을 잘해야 돼 밟고 안되네 망했... 써요오오오오오 죽고 어우 다행 거기서 3문이... 아 백댁시 업 했는데 아쉽다 원 투.. 차스카 슈 돌 아 미리 앉아서 기다리고 계셨죠? 위험했어요 방금 진짜 위험했구요 차스카 이 따다 이런 웬어퍼 원 투 툭톡톡톡 아니~~ 투 퍼뿌 사이에... 어떻게 더퍼가 들어오지? 아직 벽은 아니구요 죽고 사망 헐.. 싫어요 퓨마 탈출 무엇 퓨마님이 잘못했네 뭔지 몰라도 헐 아니요 카운터 좋았구요 로하 투 에어리드 이타 빠밤 빰 발목 나이스 음 고질라님 어서오세요 퓨마가 실검 1위인거 뭔가보니 대전동물은 퓨마탈출 대전동물에 퓨마가 있었어요? 퓨마님이 잘못했네 백댁시 어퍼 시도는 좋았다 샤스 아니 아니 그걸 사람의 움직임이 아니다 어떻게 이렇게 움직여 사람이 이제 아니군요 맞네 사람이 아니었죠 우리 삼문이형은 옛날부터 사람이 아니었어 으흐흫 힘들다 힘들어 삐 굿바이 궁디팡팡으로 보내드립니다 아아 메모리 원투 풀 밤밤 슈돌 원투 할 미들 미들 하이 툭 원투 이런 저거는 확반있어보이는게 생겼는데 벽왕 로하 오플찍기 웬플라 차스카 안나가죠 미들미들 금やって 왜입력이 됐죠 시즌2돼서 매크로에 너무 강해지는 너프쯤 10%만 해도 재능 아닌가요? 그런가요? 1, 2, 외너퍼, 백디 아, 행시너퍼 초스, 아, 나이스 아, 초스카이 나갔으면 큰일났잖아 완전 위험했잖아 이번엔 오른잡기, 짜잔, 안되구요 아니야 그래도 옛날보다는 상태가 많이 좋아졌으니까 슈돌 미클, 슈돌 아니야 이런 세상 아프잖아 빰, 빰, 빰 와장창 방금 똑바로 서라, 매크로야 웬플, 어따, 팔아먹었는가 매크로야는 도대체, 웬플을 어떻게, 해, 먹었는가봐 캑터스! 아깝다 빠밤, 빰 굿바이, 이걸 위험이었다! 모든 걸 다 가진 매크로야 그는 모든 걸 가지고 검어 능력을 잃었다 지나가던 지산무님, 여기서도 점수 빨리시나 명치의 분권님, 어서오세요 오늘 왠지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 사실 그렇진 않았구요 피스짱짱미님, 어서오세요 메하메하 헬로 호스텔 세븐 요금은 아... 방금은 진짜 아깝다 팝 팝 파 원 투 풀 원 투 팜 이런 원 원투 따닥 따닥 죄송합니다 으허헝 하하園헤 Neden 꽝 하단! 아니군요 파파 쬐축이 흐헤헤헤헤헤헤헤헤 꽝 하단! 아니군요 파파아 쩨차기! 이런 실패 죽고 아아아아아아아아 진짜 이 괴물 어떡하면 좋아 백댓시 발설트 좋았구요 아니야 방 카운터였었는데 와... 슛돌 나오기 전부터icer 이미 앉아계세요 어떻게 하면 좋아 이 괴물을 하단 그냥 지른거죠 아아아니! 분리프레임인데 거기서 내미시면 어떡해요 미친 infrared 덜덜덜 덜 힙합가위님 어서오세요 아는 소리 하면서 5연승 하시는거 실화예요 뇌 실화이긴 한데 이게 이기고 있는 게, 이기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왠지 느낌이 다 삼문이형의 시나리오 같은 느낌 아깝다! 아니야. 왜 앉았다가 일어났지. 바보라서 그럴 수 있죠. 네, 그래. 바보니까 죽고. The foreigners are all here today. 어, 헬로우, aliens. 방금 머릿속에서, 안녕, 외계인들이라고. 일본어로 작문이 됐어요. 외계, 그니까, for inner touch라고 말할 뻔했습니다. 약사 엔딩, 아직은 이르죠. K-Bob vs.Bob. 약사가 아래예요. 뮤진 위에는 엠페러입니다. 엠페러. 하단 카운터. 나이스. 슈. 돌. 나는 왜 그랬나. 어... 엠페러. 원투. 따닥 소드. 카운터였죠. 끝나려나요. 벽걸이 잘되면은 아직 안 끝나네. 외조. 외조. 로. 나이스. 플래싱 3타. 시도는 좋았는... 저, 형님? 형님? 왜 거기서 원집이 나갔어. 왜 거기서 원집이 나갔어. 아니, 여기도 왜 이제 왜곡이 빵이 되었는가? 그러게요. 어퍼. 아니야. 하단. 나락광. 나락광. 더는 안됩니다. 여유가 좀 있으니까. 나락광을 좀 아프게 때려드리죠. 방금 대시 왜 안된. 밟고. 실패. 원투. 우리 캡터스. 아니. 아니. 거기서. 코킥. 척화비를 세워라. 반시경신에 약하다는 밥 대체 어디가고. 빰빰. 나이스. 펴, 펴, 펴.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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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시. 플래싱 좋았고요. 투, 폽. 원. 죽고. 나락광. 나락광. 아직. 안 끝났죠? 어? 이걸? 굿바이. 다행이죠. 원잽. 안 나감. 발목. 툭. 아니. 아 죄송합니다. 아. 아. 방금. 체수. 나이스. 벽 돌리기 시작. 에어팡. 아. 맞다. 에어팡 있지. 밟고. 안 되네. 어. 다행. 죽고. 다행. 빠밤. 빰. 뭐하는거. 사마아아아아앙. 삼문이 형 너무 잘하시자노.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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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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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버 69. 대체 무엇. 숭해요. 호스탈 세븐. 근데 아까 왜 알람이 안왔지. 원투. 따닥. 소드. 사망. 알람 왔어요. 내가 못본건가. 못들었나. 샤스카이. 밟구요. 오케이. 원투. 하단톡. 슈돌. 어퍼. 아니. 아. 아니. 아. 진짜 나 들썩거리고있어. 이게 이렇게 되나? 아. 못들었던거군요. 죄송합니다. 원투. 죄송합니다. 5연승 이후에. 폭풍 패배가 기다리고 있는중. 어퍼가 왜 안들어가라. 나이스. 컴보루트는 변경을 해야되죠.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으니야. 어퍼. 나이스. 에어팡. 나이스. 발목. 투. 예아. 야아. 그래서 캠방은. 어. 캠을 오늘도 찾아봤는데 여전히 안보이더라구요. 왜죠? 왜 내 캠은 어디갔죠? 누가 팔아먹었죠? 제가 팔아먹은거 같진 않습니다만. 원잽. 원투. 원투. 따닥. 톡. 원. 삼문이형. 좀 사람답게 움직이세요. 아무리 괴물이어자지만 이건 너무한거 아니냐구요. 저처럼 좀 이렇게 인간미있게. 아니야. 그런거 안썼어. 죄송합니다. 뭐죠? 왜 이게 이렇게 되지? 헉? 몰라요. 굿바이. 원잽. 아니. 원잽 어치고 가드했는데 왜 안되뇨. 펴펴. 나락광. 자랑. 왼어퍼. 원잽. 원투. 따닥. 소드. 사망. 깔끔하게 죽고. 밟고. 사망. 디두산 이젠 없어. 아니야. 그런거 안썼던거 같애. 아닌가 착각인가 썼나? 모르겠네. 나락광. 벽광. 역가드 패턴. 아니구요. 원투. 아니야. 그런거 안썼어. 나이스. 원. 이런. 아니야. 나락광. 죽어간다. 죽어가. 사망. 엠페러 없는 계급입니다. 퍽. 디두산 이젠 없어. 어... 차스카이~~ 행신 차스카이~~ 뭐죠? 원 투 미들 재차기로 메모리 3모닝이 있다면 방금 백 대십 두 번 한 다음에 띄웠겠지? 나는 왜 그렇게 못하나 아? 퍼스리 쐈는데? 노오우 죽고 이 세상 데미지가 아니다 슈우우우 돌!! 나이스 á 로 아냐.... 원 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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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고 원 원투 따다 슈우돌 차스카이 정지 철권 원에서 했던 건 아니에요 나이스 카운터 빰 빰 빰 레이지 온 좋고요 발목 아 아니야 아니야 굿바이 오우 원잽 원투 따닥 톡슈돌 차스카 포스리가 확정 발목 투포포 게 투 센미슈 로하이 로 메모리 고파이 허erg 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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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로 스웨기 스웨이티 아닌데 스웨기티 어 하단 톡 빰 빠밤 빰 원 투 미트 안되네 쩔차기 안되구 안되는게 왜이렇게 많아 슈 안되구 슈 돌 포스 어퍼 아니야 일어났어 화왕 데스 컴보 헐 삼문이형 형님 나락꽝 나락꽝 사망 사망 카운터였는데 아쉽죠 하스카이 벽거리가 잘될 거리인거 같네요 꽝 예아 자첸 밟구 실패 에이앙 아니야 하단 아니야 플랫 로 오 헉 헉 헉 헉 헉 헉 원 투 딜레이 좋았구요 슈 돌 잘 깔았네요 나이스 원 투 투 째 꽝 이걸 또 뒤집나 앉아 앉지 않죠 우리 삼문이형 앉은 뱅이가 아닙니다 더이상은 네벌 퍼만 발목 두 발목 에오리 아니엘앍 아 헉 어쯉 흐허 어 어 덤비에스커레드 맥으로 니아 하 아니야 아냐 나이스 미들미들 좋았구요 꽝 안되네 죄송합니다 휴돌 어퍼 아냐 뭐하는거 웬플라 그냥 질렀죠 질렀 웬플라가 떴다면 정말 좋았겠지만은 뜨지않고 멕코리아이 너는 아직 도와주시면 유튜브에 대해 말해주세요 예! 내가 도와줘 사망 유튜브 도와주 내가 도와줘 서브스크립트 워크 아 아깝다 원투 따닥 따닥 톡 발목 투포 따닥 따닥 죄송합니다 원 원투 따닥 소드 사망 너무 안일했다 크으으으으 쩔죠 역시 삼모니형이야 가차없지 로화 따닥 죄송합니다 흫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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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어요 망했어요 빰빰 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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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잉 흫 백대시 어퍼 좋았네요 다행이죠 세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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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밤 꽝 자첸 세미들 미슈 행신 초하 슥 안나가죠 슈 돌 안되구요 나이스 겟투 빰빰 굿바이 원투 플라 찍기 툭 샤프 아니 저 진짜 백대시 속도 사람 더 아니다 원투 하단 톡 카운터가 아니었네요 좌스카 원투 따뜻 되는게 하나도 없어 허허허허허 아아니아 한문이형 원잽 내밀다가 사망 죽고 스피드 앤 웨이트 음 히 멕스 미 어 서브 스크립트 월킹 코리아 투 아 코리아 투 어 잉글리쉬 원 잽 웬어퍼 백 대시 아니 그게 왜 걸려 응 그래 내가 잘못함 아무튼 메코레가 잘못함 빰 빰 펴펴 와 당창 포플 안되네 오 빰 우리야 우리야 펴펴펴펴 죽어가는 중 죽고 이런 되는게 하나도 없어 재차기 실패 이렇게 안되구요 왼플라 그냥 지른거죠 잘했다 잘 질렀어 빠밤 벽걸이를 잘못 쟀자너 로하 투 톡 톡톡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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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 형님 그게 왜 그게 거기서 그렇게 되죠 에이앙 실패 너무 뻔했나 톡톡톡 왼플라 사망 사망 플래그 떳 아 앉았는데 왜 일어났죠 아니야 자첸 후딜 백대시 자첸 하다가 그것때문에 확정타 무엇 외너퍼 펴펴 빰빰 디스 가이 덕스 앤 왓트 모빈 암 음 흠흠흠흠흠흠흠흠.. 삼문이형을 꺾어야 합니다. 꺾을 수 있는 것인가... 백대쉬, 발설트를, 크레센트, 밟기 실패 카운터, 나락광 투 헐 삼문이형 형님 너무 잘하시자노 누가 이 갬으로 던전을 풀었나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4달러 땡큐 팔로우 미 플리즈 원 투 톱 카운터 이번에 커틱 쓰실 것 같더라 왠지 느낌이 쎄 했던게 빠밤 밟고 호밍기 원 투 미들 퍼플 아니야 아하하하하 망했어요 빰빰 팍팍 원 퍼 쓰리 에어레이드 삼타로우 메모리 굿바이 호밍 하단 톡 쥬돌 안되고 좌스카어퍼 원 포플 푸싱 로웬 노우 좋으셨구요 오오 호밍기 미들미들 나이스 슈우돌 아니야 왜 앉아서 기다리고 멍때리고 있냐아아 진짜 눈, 손 너무 느린거 아니야 맨날 느려 맨날 나락 꽝 아니 그게 왜 따라옴 택터스 좋죠 끝 굿바이 원잭 푸싱 카운터 좋았죠 잘 노렸다 셋업 플래싱 예아 꽝꽝꽝꽝 이번엔 오른잡기 안되구요 왜 동단 슈우돌 발동 안되구요 죽방 죽방 아프죠 포 원 촤스카 슈우돌 아니야 나이스 에어레이드 탑 아아 좋았다 방금 레아 쓰셨으면 끝났었는데 다행이죠 눈물이 흘러 숨겨봐도 자꾸만 열이 나서 막 가사 뒤죽박죽이죠 마치 제 멘탈 상태 같은 느낌이네요 힌띠화랑 원잭 슈우돌 웬허퍼 원체 캔제가 진짜 아트다 아트 에이앙 슈우돌 죄송합니다 하하 너무 뻔했나 빰빰 톡 벽 벽빵 벽빵 펴펴 와장창 포 쓰리 원투 따닥 소드 나이스 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나이스인 원투 하단 잘 흘렸구요 나이스 에이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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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래싱 로 퍼스리가 확정 발목 캡터스 아니 그걸 그걸 막아요 어우와 그걸 막으시다니 너무 잘하시자노 어허 아니 아니 괴물아 나이스 에이앙 빠밤 노우 하단 아아 늦었다 죽고 아아 흘린거 같았는데 아니었나보네요 프레임이 안맞았나 하단 톡 바올로하 투 빰 빰 발목 세번 네번 나이스 진념의 승리였다 원투 따닥 툭 빰 빰 빰 빰 카운터 좋았구요 아니 그게 왜 안맞음 확정타가 아니었던거냐 나락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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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요 삼문이형 윽 윽 으윽 하우 윽 으윽 와우 원짭 잭 쓰다가 카운터 로 맞았구요 빰 빰 맨어퍼 펴펴 나락꽝 나락꽝 나라 꽝 카즈 아세요 무슨 카즈 하고 계시냐? 좌정이라 나라 꽝? 슈 돌 에이앙 실패 로하 빵 실패 원투 풀 툭 까비 노우 노우 아니야 뭐하는거 다행이죠 망했어요 죽어가는 중 옆가드 조심 하단 아니야 그냥 일어날걸 얌전하게 무엇 역시 정통파 풍식 유저다오시기에 밥도 카즈아처럼 운영하고 계시죠 괜찮아 괜찮아 할 수 있나? 잘 모르겠네 에이앙 파운터였죠 아 뭘 이렇게 버벅거리죠 매크로야 도대체 뭘 이렇게 버벅거리고 있나 초핑 슈 돌 실패 더퍼가 확정 완전 손해잖아 원원은 원원대로 맞았고 콤보는 콤보대로 맞고 폽 원투 나이스 호밍기 실패했구요 좌스카 안좋아 포플 로하 아니야 스볼 안나갔죠 죽고 삼문이 형님 너무 잘하신다 자 원투 따닥 따닥 톡 원투 따닥 실패 스볼 안나가요 빰빰 쾅 나락 꽝 폽 쓰리 샤프 로하 투 횡신 로하 투 톡톡 쇼돌 로 하다 아니 딱 맞게 한거 아니었나요 아닌가봐 흫 무엇 백댓시 어퍼 아니 양잡기 안썼는데 슈 돌 차스카이 안나가죠 흫 격추 당하구요 땀땀 나이스 기상버스트 힐 선택이 좋았는데 후속타가 별로죠 원투 캡터스 하 형님 거기서 커키 왼말 슈 돌 죽고 다음 역은 약사 약사 역입니다 내 실무는 없습니다 아직 1점에 여유가 더 있으면 좋겠는데 바비 은근히 히트박스가 동글동글한 느낌이 있네요 얘는 맞는거는 슬림 밥 판정으로 맞는데 패는거는 지금 보이는 이 뚱케 둔둔이 밥으로 팹니다 나쁜아이예요 나이스 에어팡으로 벽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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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구요 꽝꽝 자첸팔구 톡톡 슈 돌 굿바이 키도 화랑보다 큰데 그니까 작게 맞아요 원투 촤 쓱 안되죠 슈 돌 호밍기 어퍼 로하 투 나이스 플래싱 협광 웨지감자 양잡기 나이스 에나 같으면 이미 끝났을 HP인데 슬프죠 나락광 플래싱 3타로 마무리 하단 원푸싱 나이스 퍼폭러쉬 또 시작해야되는데 안되뇨 원투 안됨 이런 거기서 스프링킹 무엇 삼문이형 푸싱 왼플라 실패 나이스 왼플라 좋았다 끝나나요 굿바이 오우 고무를 갈때가 됐나 흠흠 하 좋아 침착하게 될리가 없지 하단 왼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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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시도는 좋았는데 캑터스 좋아요 빰 로하 꽝 엘캔 엘캔 플래싱 안되네 어퍼 나이스 끝나나요 굿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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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아 떡밥껑아 좋았죠 아니야 아니야 나이스 밟고 차스카 아니 아니 포스리가 확정이어야 되는데 슬프네요 에이앙 실패 우리야 우리야 빰빰 사망 죽고 나는 맞는건 다 카운터로 맞아 아니 천재 천재 하스텝으로 걸어다니는 예정입니다 나락광 포 슈 돌 에이앙 원투 톡 원투 따닥 따 로하 투 빰 아니야 왜 안 카운터요 죽어가는 중 사망 이런 로하 톡 로 어퍼 차스카 자 슈 돌 삼문이 형 좀 사람처럼 움직이세요 아무리 사람이 아니라고 하시지만은 슈 돌 나이스 떡밥광아 좋았죠 원투 투째 벽광 라스트 심리전 들어가죠 발목 죄송합니다 에어레이드 실패 에어레이드 실패 망했나 빠밤빰 사망 너무 안일했죠 하아 안일하다 안일해 네 대시 해서 레디를 썼었어야지 그러면 흘린 다음에 레아 맞고 죽었겠지 음 좋았어 하아 하단 톡 아니 아니 다행이죠 발 거기서 내미신다구요 싫어해요 퍼플 원투 따닥 따닥 톡 헐 모션도 없이 바주카가 나갔는데요 저 선생님 아니 형님 푸싱 푸싱 죄송합니다 슈 흐하하하 헉 그래 대시 밟구요 안되네 슈 돌 원투 따닥 따닥 죄송합니다 흐하하 죽어가는 중 약사가 콰아압 이럴수가 흐하 슬픔 슈 돌 샤스카 원투풀 빰 아니야 손꼬이지마 좀 레이지가 온 아깝다 웬플라 그냥 지른거죠 크래에 호밍기 쇼 고어 허 그걸 왜 못피하니 우리 뒤진 사브펀치가 발목 툽 다행이죠 슈 돌 어퍼 나이스 좋아요 셋업 플래싱으로 벽걸이 행신 샤프 톡 톡 톡 예하 막 미쳐서 날 뛰어보자 내가 정신차릴 필요가 뭐있나 평소에도 정졸놓고 게임하는데 하단 톡 캑터스 나이스 하단 톡 크래에 아깝다 아니 그게 맞아요 죄송합니다 삼문이형 잠시만요 우리 잠깐만 침착하고 쉬었다 가실게요 죽고 자첸 습관적으로 하다가 사망 래아 레아 레아 레아가 왜왔나 아 레아 나갔어도 못버틴이 피었네 슬픔 약사가 코앞 아까 5연승했던 그건 어디가구 음 뭔가 좀 슬픔 음 과학선생님 호출 수학선생님 호출할까? 폼노이만 도와줘요 세계에서 가장 저명한 수학선생님이죠 원짱 파스카 실패 빠밤 안되고 되는게 하나도 없어 팟팟 와장창 나락 꽝이 아니었군요 사망 폰노이만 선생님이 아니였나 세차기 하아 쩔어 난 행복할 수가 없어 명체의 분권님 맞죠 톡 카운터 차스카 이 아니야 저런거 안썼구 투폭 히히히히 히히히히히히히 와아 이걸 어떻게 해야되나 가드가 안되요 확정타였어요 어헣어헣어헣어 사모니왕 기상기 쓰는 실력 굉장하세요 램플 실패 실패 뱀풀 실패 하.. 안되네요 역시 누가 이런 게임으로 던전을 풀었죠 죽고